전체 커리큘럼에서 보면 초급 3년차부터 노란색 바탕에 까만색 글씨로 되어 있는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고 오른쪽에 유료라고 적혀 있어요. 유료 과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총 12개, 13개 정도를 추가를 시켰어요. 중등 3년차, 중등 4년차까지. 그래서 초급 3년차부터죠. 초급 3년차부터 초급 4년차, 중등 1, 2, 3, 4년차 해서 6년 정도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과목들로 유료 강좌를 추가를 13개, 14개 정도를 했습니다. 유료 강좌를 왜 추가했는지 그리고 유료 강좌는 기존에 있는 강의와 뭐와 다른지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체는 이것은 그러니까 초급 3년차부터 중급 4년차까지입니다. 4년차까지고 유료 강좌, 이번에 유료로 만드는 것은 자바스크립트 분야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부문이고 나머지 또 연타 부문에서 자바스크립트 말고 영수학이라든가 리눅스, 인공지능 등등에서도 앞으로 유료 강좌를 좀 추가를 할 생각이에요. 일단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만 관련해서 13개 과목일 겁니다. 과목을 추가했습니다. 6년 동안 공부할 과목이에요. 이 과목들은 기존에 있는 공개 강좌들, 유튜브에 있는 공개 강좌들이죠. 에 비해 상당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어쨌거나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어떤 품질이라든가 품질과 교육을 자재라고 그러나 재료라고 그러나 교재라고 해야 돼요. 교재, 그렇죠? 품질을 높이고 교재도 마찬가지 보충. 교재를 제공한다. 교재라고 하는 것은 책이에요. 책을 제공을 합니다. 책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는 책들이. 영어는 원서인데 이거 제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웹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웹에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걸 선택을 선정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JS 부문의 13개 과목이면 대개 13권 정도의 책이잖아요. 13권의 책인데 13권의 책을 선택하기 위해서 제가 과연 몇 권의 책을 봤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수준별로 나눴습니다. 수준별로 초급 3년차 그리고 초등학생들 눈높이에서 학습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아주 고급,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 자바스크립트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책을 여러 개 수준별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다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초급 3년차 수업과 중급 4년차 수업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진행을 하니까 12월 1일 정도부터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미 강의 녹화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일부터 강의가 개설, 오픈인데 이미 강의는 유튜브에 프라이빗 방식으로 올렸어요. 유튜브에 프라이빗 방식으로 올려서 이거는 그러니까 유료 수강자에 한해서 학습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내 방식이니까 회원제가 되겠죠? 회원제 수업 이렇게 해서 일종의 어떤 우리 팀 주피터의 운영 경비 운영 비용, 우리가 팀 주피터의 교육도시 프로젝트죠? 교육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운영 비용도 마련하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동참할 개발자들도 육성하고 이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유료 강좌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왜 자바스크립트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파이썬 강의도 올라가 있고 파이썬, 자바도 있고 아니면 뭐 루아도 있고 하스케일도 있고 루아, 하스케일, 강의, 우리가 올려놓은 강의들만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등인데 자바스크립트 속에 타입스크립트가 포함되니까 이거 뭐 따로 포함할 필요는 없겠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일단 파이썬은 인공지능 분야의 지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에 잘 돼 있고 자바는 사실상 산업의 표준 그리고 루아와 하스케일은 이거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지존이죠. 펑셔널 프로그래밍 자바스크립트는 웹의 지존 아니겠어요? 웹의 지존이 됐는데 근데 왜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느냐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앞에 있는 이 모든 언어들이 할 수 있는 걸 자바스크립트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상당히 재미있는 거에요.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저희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모든 언어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은 JS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사용자청 그죠? 사용자청 특히 오픈소스 특히 오픈소스의 사용자청이 그야말로 막강합니다. 다른 모든 언어들의 사용자들 다 합친 것만큼이나 많은 사용자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다른 언어와 또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느냐 하니까 다른 언어들은 옛날 뭐에서 그대로가 유지되고 있어요. 자바 같은 경우 10년 전에 자바나 지금의 자바나 달라진 게 딱히 없어요. 지금 와서 리액티브 부분이 조금 추가되긴 했습니다만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자바는 10년 전의 자바가 지금 자바나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뭐 루아나 파스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만큼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화하면서 다른 모든 언어들의 특징들을 다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JS가 현재는 그런거에요. JS어가 왜이래. JS는 다른 모든 언어들 각각의 장점들을 빠르게 흡수.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줄 알으면 하스켈이나 루우너와 같은 언어의 펑셔널 프로그래밍도 흡수했고 자바 산업표준으로서 서버사이더의 거의 뭐 그거잖아요. 서버사이더 서버사이더 백엔드죠. 그죠. 백엔드의 산업표준인데 자바스크립트 역시 백엔드로서 이미 역할할 수 있는 노드라고 하는 어떤 환경,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파이썬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의 데이터과학에서 지존이었는데 자바가 현재 자바스크립트가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영역에까지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프소스2가 아니고 오프소스 에서 막강하다. 그죠.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되고 펑셔널도 되고 다 되는거에요. 컨디셔널 AI 리액티브라고 하는 패러다임 그죠. 그리고 백엔드 서버사이드 서버사이드죠. 기존의 자바가 하던 서버사이드의 역할도 역시 자바스크립트가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노드라고 하는 너무나 훌륭한 그런 체계의 아키텍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하는거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또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픈소스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사용자들이 서로 활발하게 지식과 기술을 교류하고 있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분야에서 기초부터 해서 아주 고급 기술까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면 타입스크립트도 포함하는거에요. 타입스크립트 더하기 타입스크립트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유료 강좌를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자바스크립트 외에도 또 다른 분야들 영수학 영어와 수학을 합친 영수학 같은 경우 과목들도 현재 충동 과정까지 강의가 올라가 있습니다만 고등부 과정부터는 아마 유료로 해서 아마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팀 주피터의 어떤 교육 도시 프로젝트를 위한 운영 비용과 그리고 개발자들 육성하는 것 그래서 여기 13개 과목을 다 마치게 되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무엇이든 코딩 할 수가 있는 그죠? 교통 물류든 의료 시스템이든 교육 체계든 학교든 변호사 의사든 사업 시스템이든 무엇이든 다 코딩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기술과 지식을 여러분들이 다 습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팀 주피터가 앞장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 하나 뭐냐니까 유료 강좌를 통해서 유료 강좌를 통해서 지금 비행기들이 막 제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있어요. 통해 해외의 개발자들 그러니까 해외의 어떤 정말 실력이 너무나 뛰어난 그런 개발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개발자들과 한국의 개발자들 그게 학습자들이죠. 개발자들 간의 어떤 다리 교량 교량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픈해시 캠프스입니다. 오픈해시 캠프스 오픈해시 캠프스 오픈해시 캠프스를 통해서 저희가 유료 강좌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해외의 개발자들을 우리 오픈해시 캠프스의 지도자로서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외 개발자들이 한국에 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너무나도 서로 소통하기 좋은 시스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과 우리 학습자들이 학습자들이 우리 기본적인 실력과 경험을 갖추게 되면 갖추게 되면 탁월한 개발자들 탁월한 해외 개발자들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가 있어요. 교류하면서 실력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실력을 늘리는 따라서 또 교류가 또 이뤄지고 교류가 늘어나고 또 실력이 늘어나고 선순환이죠. 한마디로 실력 증강이 되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 순환 구조 이걸 우리가 오페내시 캠프스로 구성해 보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어떤 인터넷 강의들이 있지만 그 인터넷 강의들 기존의 인터넷 강의들도 다 훌륭하고 좋긴 하지만 제 생각에 기존 인터넷 강의들은 조금 두 가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인터넷 강의 중에서 첫째 의 어떤 2% 부족한 점이 뭐냐 부족한 점 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어떤 시대적 흐름 기술의 발전을 못 따라가고 있는 같은 을 못 따라가는 을 따라가는 듯한 점 못 따라가는 뭐 부분이 있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해외 개발자들 혹은 해외 석학들 코딩 뿐만 아니라 어떤 영어나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화학 기초과학 등 에 있어서 해외 석학들 과 교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다. 거기에 기존 인터넷 강의 훌륭하긴 하지만 기존의 인터넷 강의도 너무나 훌륭하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2%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우리가 오픈해시 캠퍼스를 통해서 한 번 채워보자는 거죠. 그 부족한 2%를 채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비단 컴퓨터 과학 뿐만 아니라 비단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전문가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기초과학의 전문가 리눅스의 정말 세계적인 탑 클래스의 전문가들 그런 전문가들과 한국의 개발자 학습자들 간의 어떤 만남의 장으로써 오픈해시 캠퍼스를 세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고 유료 강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서 일단 자바스크립트 부문의 13개 과목을 유료 강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리눅스라든가 영어와 수학을 합친 영수학이라든가 수학 영수학 같은 경우도 아주 좋죠. 영어와 수학을 하나 합쳐잖아요. 그리고 코딩도 합칠 거예요. 영어수학 코딩을 하나의 과목으로 합쳐서 강의를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의학, 화학, 뭐 기타 자연과학 분야들 이런 것들도 유료 강의들을 통해서 해외의 각 분야의 습학들과 전문가들과 한국 사람들 간에 활발한 교류가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이 결과를 뭘 하겠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외 개발자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학습자들이 실력이 많이 쌓였다. 그죠? 선순환 구조로 구성되었다. 그러면 뭘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교육도시를 건설해 보겠다는 거죠. 를 설계하고 건설합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다음에 표준 도시 의 어떤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을 완성하는 거죠. 자 공부만큼 재밌는게 어디있나요? 그리고 지금만큼 또 공부하기 좋은 세상이 없어요. 정말 공부하기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저희 팀 주피터와 함께 가열차게 공부해서 한번 세계에 없던 그런 도시도 만들어보고 우리가 왜 애플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을 못 만들겠어요? 우리도 그런 애플이나 구글 못지않은 플랫폼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우리 제조는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조도 잘하지만 제조뿐만 아니라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데서도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같이 한번 여러분과 우리 팀 팀 팀 주피터가 함께 진행해 나가길 바랍니다. 유료 강의이긴 합니다만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